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규모 6.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지진은 현지시간 4일 오전 3시 49분쯤 필리핀 민다나오 섬 북부 부투안 동쪽 117km 지점에서 발생했고 진앙의 깊이는 39km로 분석됐습니다. 이번 지진에 따른 쓰나미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민다나오 섬에서는 현지시간 2일 규모 7.6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